아니 왜 프로토스하면 프로토스만 만나고 저그하면 저그만 만나 게임 이상해 이거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아 떼자 됐지? 흐흐흐흐 짜자 짜자 여기 아하하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? 하고 어차피 유탈 갈거기 때문에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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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흥 아 무탈로 좀 놀아보고 싶다 해서 적을 딱 잡았는데 어떻게 저절만 나오냐 아하 아하 일부러 이렇게 배정하는건가? 프로토스 할 때 푸푸만 하고? 고인물들이랑 밀어전 안하고? 날빌로 이고 싶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모아서 저글링 뽑으면 되겠지 뭐 좋아 좋아 오 disp 아, 인구. 가자. 들어가고. 아씨, 하자마자. 자. 앞마당 같은 거 보면 되나? 보면 되나? 뭐야?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. 궁금하다. 상대가 뭐하는지 궁금하다. 궁금하다. 야, 궁금을 떠나서 졌는데, 이거. 또 졌어? 아, 또 졌어? 아... 잘겠다, 나도 이제. 어디 저기 많이 나오냐? 신기하다, 신기해. 벌써 왔어. 아... 아... 아, 이제 전멸을 했단 말이야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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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다. 이건 되겠지. 어... 번식지 하려면은... 이게 없어야 되는구나. 아, 왜 안되나 했네. 어 쪼부 칠 것 같은데? 별나 무서운데? 아래는 그냥 쳐다보... 쳐다도 안 봐? 계속 안 걸릴 것 같다 왠지 느낌이 전형 완료 가자 야 먹을 거 다 먹었네 아군이 공동받고 있습니다 야 나보다 하나 더 먹네 저러면은? 야 뭐야 왜 이렇게 내가 꿀려 털리긴 했지만 너무 한 거 아니야? 저걸로 뭐 어쩌겠어? 가고 오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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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판인데? 일단은 나쁘진 않으니까 사단 있으니까 오우 좋아 2등 많이 본다 야 야 2등 많이 본다 야 왜 이렇게 일꾼 다 많냐 여기저기에 아 이러면은 2등을 본 게 아니네 그냥 쳐발린 거잖아 그냥 쳐발린 거잖아 어휴 오케이 좀 어떻게 봐주면 안 되나? 어휴 어디 하나 둘 셋 됐다 이런 거 잡고 이런 거 잡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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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괜히 털릴 거 같은데 안에다가? 일단 잡아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뭉치자 많이 잡은 거 같은데? 이긴 거 아니야? 아 되게 잘한다 근데 저렇게 따로 보내서 잡을 생각을 하네 엄청 고인물 같은데? 운빨로 이긴 거 같고 이것도 이길지 모르겠 으아아아 가 가 가 가 그냥 가 씻고 가 과감 하나 잡고 두 마리 잡고 세 마리 잡고 이득 어 갓겜이야 나 놀라 그랬는데 쟤도 놀라 그랬어 어 기묘해 공중은 내가 갓겠다 하늘을 지배하는 건 나로 충분하다 아 아 그만 가자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내가 이 유리 하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 이겼겠다 이 정도면 많이 잡았다 몰래 멀티가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저글링 없어? 그냥 가봐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나도 많겠지 어 업글도 잘 되는데 그치 그치 이겼다 아 드디어 아 힐링 받으면서 끈다 끄자 아 아 한 번은 이겨야지 계속 지고 꼽시다 아 아 아